네 아직 안 끝났어요. 다음 랜덤 질문 그거 랜덤 문답. 주인공을 위해 저희 트레저도 질문 하나 남겨야 해요. 근데 저희는 데뷔한 지 아직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한 98%가 선배님이실 것 같아요. 아니면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거, 두 배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. 질문 저희가 다 같이 대답하겠습니다. 몸 푸는 거. 워밍업, 오케이. 트레저 분들이 남기는 질문입니다. 메이크업 안 나고 방송하기. 헤어스타일링 안 나고 방송하기. 메이크업 안 나고. 지금 머리 너무 길어서 머리가 다 가려요. 너는? 나? 나. 아니야. 나 솔직히 헤어스타일링 안 해도 될 것 같아. 나 자신 있어, 자신 있어. 근데 찹쌀할 때 일어날 때. 사실 여러분 짱인 거 알아? 왜냐면 원래 자신 있는 거는 피부. 자신의 피부 광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